아시죠 어머님 면목 없지만 그 여자가 말한 거 다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지난 시간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어쨌든 현실에 최선 다하는 걸로 속죄하고 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밝혀지고만 해요 우리는 달라질 거 없어 생활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들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할머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런 말 이제 못하겠어요 그동안 허물도 많은데 어떻게 또 용서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지난 일 가지고 이제와 뭘 어째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멍하고 아득해요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멍을 골라 usual ಠ 당신이 아 Hmm